성령이 임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나나요? 각주 2번에서 2번째 단락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할 것이니 앞으로 메시야가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오는데 2페이지 맨 밑에 줄에 있죠?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강림할 것이니 그 성령 안에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영이에요. 나눠서 얘기하면 이렇게 6개로 또 쪼개져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는데 지혜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진리를 보여줘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혼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혼이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상계에 대한 지혜는 그래도 경험하다 보니까 얻은 게 있어요. 라면 맛있게 끓이는 지혜 이런 거 나름 이것도 못 얻을 수도 있지만 현상계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씩 얻는데 이것이 영적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예언자들이죠. 사실은 보인들인데 혼이 이게 없는데 성령이 강림하면 이 성령의 은총으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속사정을 이해하게 돼요. 이게 신비죠. 기적이죠.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보니 이건 자명하게 옳은 일이요. 내면에 자명과 찜찜의 신호로 옵니다. 이 지혜에 부합하면 자명 아니면 찜찜하다는 신호가 남다른 신호가 와요. 예전에 나는 우리 에고는요. 이 혼은 에고의 작용이죠. 이 에고는 자기한테 유리하면 자명 자기한테 불리하면 찜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익숙하면 자명 내가 낯설면 찜찜 그러니까 에고 기준으로 철저히 자명 찜찜 옳고 그름을 가르다가 보편적 우주적 관점에서 이건 옳은 일이야 라는 관념이 생긴다는 건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성령이 드러날 때요.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임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죠. 생각하고 울고 웃고 지금 저를 보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숟가락 얹어서 사는 거예요. 보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떠드는 거죠. 성령이 보여주니까 흥분해가지고 나 저거 계속 볼래 해서 또 그리 가서 그 짓만 계속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읽어내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걸 왜 이런 삶을 나한테 보여주셨을까?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을까? 여기서 난 어떻게 사는 게 자명할까? 이거 알아내는 게 자명, 이제 지혜입니다. 자명한 진리를 알아보는 지혜.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그걸 이해한다는 게 머리가 좋은 거죠. 모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꾀를 쓸 수 있게 해줘요. 욕심의 모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최신해야겠다 이런 모략이 나와요. 이 모략은 양심에서 나오는 모략이라 다릅니다. 질이. 그다음에 권능의 영이에요. 진리가 옳다 그러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도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게 옳다는 걸 알아볼 지혜의 영이 이미 있으면 여러분요. 권능의 영,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여러분 욕심이 아무리 방해해도 이 권능의 영이 사랑하라. 나몰라처럼 사랑하라.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하는 그 영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그 영 안에 원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의 영. 그래도 영적 지식을 우리한테 줘요. 내가 생각도 못했던 지식이 와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주님을 경애하는 영. 이 영은 항상 주님과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한테 머리 숙이게 우리를 해줍니다. 우리 애고가. 애고로 하여금 주님께 경배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이 임했으면 어떨까요? 항상 주님을 경애하게 되겠죠. 우리 혼이. 혼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영이 지혜의 영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혼이 지혜로워져야 돼요. 혼이 영적으로 지혜로워집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리고 그 판단의 재료가 지식이죠. 영적인 지식을 갖게 돼요. 주님을 경애하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요.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 혼을, 우리 마음을 바꿔놔요. 우리 인격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략을 잘 쓸 수 있는, 머리가 안 좋았는데 별로. 모략을 쓸 수 있게 만들어져요. 총명하게 만들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게 총명하게 만들어져요. 재미있지 않나요? 권능을 갖게 해줘요. 실제로 이 옳은 일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힘까지 줘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보시면 아는 것과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경애하는 것 세 개로 나네요. 이 여섯 가지 영의 특징이 총명, 지식, 모략 다 하면요.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해하게 된다는 거고요. 결국은. 권능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알고 실천하는데 그 모든 게 주님에 대한 경배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에요. 이 세 개가 우리 기억하세요? 제가 조선 선비들 하나님 뜻을 따르던 우리 조선의 그런 사도들이 선비들이죠. 선비들 공부가 뭐죠? 거경 하나님 공경하기 국리 하나님의 뜻 이해하기 역행 하나님의 뜻 실천하기 지금 영이 결국 여섯 개의 영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 아세요? 주님을 경애한다. 거경 경에 머문다고 해서 거경이에요. 거차와 거차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다고 해서 거경이에요. 경에 아예 들어앉아 살고 있다. 국리 하나님의 원리 천리를 잘 이해한다. 역행 알면 빨리 행한다. 결국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변하겠어요? 인격이 늘 하나님과 하나님에 집중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빨리 이해하고 세상 세상 속에서도 어떤 이 돈을 받는 게 옳은지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런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게 옳은지 이것까지 다 하늘의 뜻대로 판단이 돼버린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 원리도 지식으로 알게 돼요. 지혜로워지고 지식도 늘고 이런 계산이 빨라지니까 총명해지고 그리고 모략도 잘 짜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도 살고 저 사람도 구원하려면 꾀가 나와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알아서 얘기할 테니까 너희도 혹시 잡혀가서 왕 앞에 서더라도 쫄지 마. 성령이 꾀를 내서 말을 해줄 거야. 네가 괜히 장괴부리지 마. 혼자 막 머리 쓰고 뇌물 쓰고 이러지 마라는 거죠. 성령이 꾀를 내줄 거다. 꾀를 낼 수 있게 해줄 거다. 성령이 이런 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너무 멀리 가지만 나온 김에 갈게요. 불교식으로는 뭐죠? 불성과 하나 된 선정. 불성의 관점에서 옳고 그룹을 판단하는 지혜. 불성의 뜻을 실천하는 계율. 계정해. 견성하면 계정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육조해능승이 뭐라고 했죠? 우리 불성짜리 안에는 계정해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것일 뿐이다. 이게 육조단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해요. 불성은 본래 어지럽지 않으니 본래 고요하고 불성은 모르는 게 없으니 원래 어리석지 않으니 본래 지혜롭고 불성은 죄를 짓지 않으니 원래 청정한 기율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랑 지금 이 얘기랑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은 본래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은 본래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성령은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원래 지혜로운 영이요. 성령은 권능을 부리고 있는 자리니까 항상 선을 실천하는 자리잖아요. 그 영이 우리한테 임했다 그러면 혼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 세공을 불에 달궈서 라면에도 너 보고 별짓 다 아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혼에다가 불덩이를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혼에다가 불덩이를 던져버리면 불덩이 쇠구슬 던져버리면 여러분 혼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같이 타겠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혼은 제대로 임하면 정신 못 차리고 같이 갑니다. 같이 지혜로워지고 같이 권능을 부리고 같이 주님을 경혜해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만났다고 하면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성령 어떻게 만나셨나요? 등에 뭐가 확 올라갔어요. 불이 이런 식이에요. 감정이 확 고향됐어요. 다 성령의 현상은 맞아요. 그런데 성령의 강림의 실체는 여러분 인격을 뒤집어 버릴 것 같은 영이 여러분 혼에 임한 겁니다. 원래 제가 볼 때 있었는데 각성되는 거예요. 각성되면 뒤집어집니다. 이게 칭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알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는 걸 알아요. 나는 혈육의 자녀가 아니고 본질이 하나님 자녀구나 하는 걸 의심 없이 알면서 저 성령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그 성령의 본질은 성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임한 영이 성령이고요. 나한테 임한 영의 본체는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내가 우리 혼이라는 게 아버지의 자녀구나 하는 걸 선명히 합니다. 이걸 모르신다. 그럼 칭의가 아니고 또 이게 일시적이다. 그럼 칭의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왜?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랬는데 나왔더니 그 느낌이 사라져요. 이것도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버지 소속으로 잠깐 아버지 소속으로 돼 있다가 다시 마귀 소속으로 편입된 거예요. 다시. 아버지가 지금 내 영혼에서 안 느껴지면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해서 만나야 돼요. 이걸 계속 하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항상 계시게 하는 거를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냐? 대살로니카 전서에서 그 끝부분에 뭐라고 하죠? 성령의 불이 소멸치 않게 하라. 성령의 불 꺼져버리면 여러분 마귀 소속으로 이미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이미 마귀 소속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까지 됐다가 다시 하나님 소속 붙이고 또 거기 가 있다고 해요. 마귀 소속에. 또 마귀가 부르니까 또 가 있는 격이에요.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하고 또 가 있다고.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존이 그렇습니다. 사도바울도 성령 만나서 구원 받았다고 칭의까지 이루신 분이 성화 단계에 있는 분인데도 여전히 죄에 끌리고 있는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합니다. 솔직하신 분이죠. 그런 분들이 얘기 안 해주면요. 사람들은 성화의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칭의만 얻으면 절로 영화 얻을 거로 알고 있겠죠. 근데 사도바울 같은 분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칭의를 얻은 뒤에도 성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도 유혹에 끌리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끌린다. 그러니까 잠깐 방심하면 또 마귀 소속에 가 있게 된다. 칭의를 얻었는데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해주고 너는 이미 구원이 예정돼 있다. 이 얘기만 자꾸 하면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고 하는 말로는 할 수 있는데 그 얘기에 안주하게 만들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얘기만 믿고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들었다. 그럼 그때부터는 죄 짓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분한테 야 너 성령 임했잖아. 성령 체험했잖아. 그럼 너는 구원에 그게 있는 거야.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응원하려고 하는 말로는 전 이해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노력 안 해도 돼. 노력하실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 그때 든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 여자는 인자를 낳은 여자죠. 그러니까 인자를 낳은 어떤 나라 인자를 낳은 어떤 성도들의 어떤 모임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나라단이건 그게 어떻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에 비유되는 거 보면 나라급이에요. 그 정도의 무리가 광야로 도망쳤대요. 그곳에는 1260일 보통 안 좋은 일은 항상 3년 반을 써요. 구약이. 아니 구약 때부터 그래요. 성경이. 3년 반을 1260일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다 3년 반이에요. 세보면 다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막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하나님한테 바로 들려올려지고 지금 사탄이 그 여자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쫓아오니까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3년 반 동안 양육 받을 수 있게 그 하늘이 미리 예비를 하셨대요. 여자가 광야에서 도망쳤다. 광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인들한테 광야는 광야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곳이고 거기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이집트 탈출에서 거기에 상응하게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 이게 통합니다. 이스라엘인들 예전에 출애급했던 상황과 통해요. 이집트에서 벗어났던 상황. 진짜 이 새 이스라엘이 인자를 맞이할 준비를 광야에서 3년 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예전에 일제치하에 하필 또 만주로 가서 만주라는 광야에 가서 35년간 우리가 36년 하지만 실제로는 35년이에요. 연으로 기간을 정확히 지으면 만 35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만주에서 그것도 재미있는 게 대종교라는 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하느님 우리 고유의 하느님 신앙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독립운동 한 분들이 다 하느님 신앙 하면서 독립운동 했어요. 대종교가 모든 독립운동의 메카였어요. 센터였어요. 우리가 아는 북로군정서 청산리대첩도 다 그때 제1사령관은 대종교 종사님이셨어요. 서일 장군이라고 장군이면서 대종교의 3대 종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대종교 유명한 경전들은 그분이 있었어요. 그 정도의 하느님 신앙을 갖고 다 그 부하들이에요. 김자진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다 대종교도들이었어요. 대부분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하느님 나라를 다시 세우자는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때 실제로. 환국을 다시 세우자. 홍의 인간을 구현하는 신실을 다시 이 땅에 세우자 하고 만주에서 투쟁하셨어요. 되게 묘하게 통하지 않나요? 저는 이 얘기를 다른 나라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 민족의 얘기랑도 잘 비교해서 읽으시면 딱 이런 거예요. 우리 민족에서 그러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냐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이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광야에서 3년 반이라고 했지만 그게 실제로는 얼마인지도 모르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안 좋은 일에 꼭 3년 반을 주로 써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3년 반 동안 고생 속에서 하나님 뜻을 지켜간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했을 때 이 여자가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구현하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겠죠. 옛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우리가 혈육의 관점에서 보지는 마시고 다만 또 우리 민족에서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천사장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의 부하들이 용 사탄과 더불어 싸웠고 또 사탄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습니다. 옛날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이 용 얘기를 하려다가 용이 어떤 존재냐 옛날에 원래 천사였는데 지금 하나님한테 대항하다가 지금 사탄이 됐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용과 그 부하들이 못 이기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땅에 와서 이렇게 세력을 부리고 있다. 그 큰 용이 쫓겨났으니 그 큰 용이라는 게 옛날 그 아담과 이브 때 그 뱀이고 그게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다. 이브를 꿰잖아요. 사과 먹어라. 선악과 먹어라. 꿰던 그 마귀. 인류를 잘 꿰가지고 하나님 뜻 어기게 만들었던 그 존재. 우리 내면에 하나님 뜻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거 다 마귀의 영이 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영을요. 저는 그래서 따로 마귀가 있다고 보실 게 아니라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예요. 하나님 뜻을 어기게 만드는 그 힘. 그거를 그 마귀의 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마귀를 좀 더 실체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으니 그의 부하들도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또 주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었으니 주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늘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땅에 사는 자라고 바로 말하는 건 아니라 하늘과 하늘의 뜻대로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거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지상과 바다는 이게 동양철학에서도요. 동양철학에서도 천지 수화 이 수화는 잘못 그렸네. 이거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이 성경 읽다 보면 비슷해요. 우리 우리 태극기도 그렇죠. 태극기도 사실은 태극기가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건공감리가 그렇죠. 건계 원래 정의치는 이러죠. 이걸 디자인적으로 틀어놨지만 하늘 불 사실은 우리 태극기인지 그렇게 안 그려져 있지만 원래 그리면 이게 맞거든요. 양으로 발산하는 쪽 양 플러스 쪽이고 쪼그라드는 쪽 이건 둘 다 아래로 내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과 하늘은 위로 치솟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치면 다이세별이죠. 완전한 존재를 뜻해요. 완전한 인간 남녀가 합쳐진 완전한 인간 그래서 음양의 합일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땅과 바다를 어둠의 요소로 봅니다. 음과 양에서 음의 음의 요소 남녀관계가 아니고 어둠의 요소 밝음과 어둠으로 음양을 볼 때 땅과 바다는 어두운 쪽이에요. 그래서 꼭 바다까지 같이 욕먹는 이유가 땅과 바다는 화이술 진정 어둠의 세력들한테 경고합니다. 천지가 양기온으로 꽉 차서 하늘 기운이 지상까지 강림할 거니까 기존의 땅과 바다의 어두운 기운은 화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아무튼 천국에 살 사람들은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것이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놓아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지상에 내려가서 마귀가 힘을 쓰고 있으니까 마귀 뜻 따르는 자들은 다 벌받을 것이다. 조심해라.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이미 천국 소속이에요. 땅에 있더라도 천국 소속이고 땅에서 마귀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진짜 어둠의 물이라는 겁니다. 땅에 살더라도 하늘에 살거나 하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지상에서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고 마귀의 뜻대로 따르는 자들은 벌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다는 걸 자꾸 무고로 걸던 못된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땅이 심각해졌다. 앞으로 지금 이 땅이 앞으로가 아니죠. 땅이 계속해서 마귀가 땅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어 왔다. 하는 거죠.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이 지상에는 악이 창궐했다. 지금 이 정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겨요? 거기 보시면 형제가 이겨냈다는 게 누굽니까? 이제 그 마귀 세력이 끝장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으로 이겨낸다고 돼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요. 자신의 증언은요. 예수님의 피는 보세요. 여러분이 성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음으로써 성령과 만납니다. 성령이 강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을 내가 받고 내가 성령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나의 증언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합작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다 해주실 수 있으면 예수님의 피만 얘기했겠죠. 자기의 증언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말해주고 예언자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입으로 전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행실로 그게 증언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이겼다. 그들은 왜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서 순교 정신이에요. 죽기까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뜻 따르는 것을 가장 중시한다 하는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구원자는 간단합니다.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 살아가고 성령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증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이걸 몸으로 보여주는 분이 구원자입니다. 이분들은 구원받아요. 그래서 갑자기 시기 구분이 좀 헷갈리시죠? 이것만 좀 정리할게요. 이게 제가 볼 땐 이게 예전의 역사인데 지금 요한한테는 이게 그냥 현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사탄이 쫓겨난 루시퍼가 쫓겨난 역사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풀면 문맥이 조금 안 사는 것 같아요. 맛이 제가 다시 풀어드릴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천사장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고 그 사탄하고 싸웠고요. 용과 그 부하들이 맞서 싸웠는데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지금 쫓겨났어요. 그래서 큰 용 옛날 뱀이라고 불리고 마기라고 불리는 그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땅으로 쫓겨났느냐 하늘은 밝은 걸 상징하고 땅을 어둠을 상징하니까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우리 여러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스토리 아시겠죠? 대충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서 땅에서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땅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이때가 이제 무서울 때죠. 땅에서 최후의 발악을 할 때 그때 땅에서 이 마귀에 휘둘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옛날 얘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현재의 얘기처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데 사탄이 땅에 내려온 건 옛날일 텐데 지금 현재 얘기처럼 하고 있어요. 사탄이 땅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늘에서 자기 자리를 완전히 잃었다. 하늘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바람에 예수님 피로 한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자기가 이제 성령의 뜻을 따르는 증언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건져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힘으로 사탄이 땅으로 쫓겼다. 땅에 내몰려서 최후의 발악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찾아가서 그 메시아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려고 찾아갔다. 스토리가 좀 이상하죠. 선명하진 않습니다만 요한이 그렇게 봤다니까 우리가 털을 달 수는 없고 요한이 환시 속에서 옛날 일도 현재처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걸 옛날일 텐데 구약에 의하면 지금 눈앞에서 사탄의 세력이 지상으로 쫓겨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쫓겨났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바람에 성령이 이제 임한 존재들이 나와서 스스로 성령의 자녀가 돼버린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존재들이 등장해가지고 세력이 쫓겨나고 있다. 예수님이 초림 때 하신 역사 때문에 사탄들이 땅으로 내몰렸다. 그런데 지금 재림 때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하니까 예수님까지 태어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를 찾아가서 핍박하려고 갔다. 저도 이게 딱 보다 보면 옛날 얘기 하는군 하고 본 거죠. 그런데 이분 눈앞에선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생생하게 펼쳐지는 현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그런데 하늘이 그때 구해준다는 거예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간다는 날아가. 날아가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또 표현이 다릅니다. 뱀을 피해 사탄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말 어렵게 하죠. 3년 반이요. 어차피 3년 반이에요. 무조건 계산해보면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얘기예요. 광야로 도망가는 얘기를 다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해되시죠? 사탄이 하늘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 때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버리시는 바람에 지금 누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으면 성령이 강림돼 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서 의심 없는 믿음 속에서 우리 안에 있던 성령이 사실은 드러나는 건데 밖에서 성령이 강림한다고 느끼셔도 좋아요. 이 혼 너머의 차원에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혼의 차원으로. 그래가지고 내 혼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존재로 바뀌니까 내가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이 증언한 것만 들었는데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성령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 존재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지켜버리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내몰릴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몰려가지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할 일이 생겼고 왜? 자기들을 무고하던 사탄이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어디로 쫓겨났냐. 땅으로 쫓겨났다. 이거는 좀 상징적으로 보세요. 지상의 악의 지상의 악의 힘이 더 커질 때가 온다 정도로 보세요.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의 싹이 자라려고 하면 악의 힘이 저항하는 힘이 커집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밀고 들어가려고 하면 강하게 저항해와요. 지하철에서도 그러시죠. 가만히 있다가 내가 좀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 강하게 튕겨내려는 힘도 동시에 작용합니다. 선한 힘이 인간의 악의 무리가 창궐한 곳에서 인자가 등장해서 선의 힘을 키우려고 하면 악의 힘이 그쪽으로 더 몰리겠죠. 그걸 제압하려고 그런 상황을 용이 그 여자를 피팍하려고 했다. 아이를 낳는 여자를 피팍하려고 했다. 이제 낳았죠. 낳은 여자를 막 낳고 낳는데 해산하고 낳는데 가서 피팍하려고 했는데 도망가버렸다. 광야에서 하늘이 양육해줬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 뱀이 사탄이 그 여자 하나님을 따르는 물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물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땅이 그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땅이 갑자기 갈라지더니 이런 거 보면 땅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땅과 바다가 되게 어둠의 세력으로 묘사되지만 거기에 마의 세력이 창궐해서 그렇지 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땅이 도와서 어차피 하늘 하느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다 천지와 바다와 물이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 그 강물을 삼켜버려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진인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서있었다. 지금 이 용이 보이는 행태가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무리들 그 나라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한 그 여인을 핍박하려고 했는데 하늘이 살아남게 도와줬어요. 단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살아남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따릅니다만 고난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멸망하지 않게 도와줘요. 싹이 잘 자라게 도와주는 것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용이 그 여자를 어떻게 못하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도 어떻게 해치려고 즉 그 자손이 누구냐 혈육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지닌자들 즉 하나님의 율법 복음의 율법이겠죠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개시되는 그 율법 예수님이 따르셨던 그 율법을 우리도 같이 지키면서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몸소 지니고서 하나님 뜻대로 스스로 자기도 증언자가 되려고 살아가는 존재들 싸우려고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은 아무튼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예수님 그 인자죠. 그 인자와 그 인자를 낳은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들 즉 하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존재들을 핍박하려고 한다. 그 싹이 자라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인자가 인자가 이 땅에 와가지고 세력을 얻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들이 힘을 얻어버리면 사탄이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마귀가 끝장나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좀 힘드시죠? 제가 여름에 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여름에 이거 읽으면 나도 힘들 것 같아가지고 역시나 오늘 읽어보니까 좀 힘드네요. 여기 더하면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뒤에 보시면 두 짐승이 등장해요. 이것도 좀 휴가 끝나고 머리 좀 식었을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짐승 얘기는 미리 말씀드리면 사탄과 사탄 앞제비 에요. 아까 용이 사탄 이면요. 사탄의 또 분신 입니다. 큰 짐승 사탄의 분신 당시에는 로마 제국 로 상징 돼요. 그리고 그거에 또 악재비 로마 식민지 나라의 제후들 왕들 이렇게 보시면 위계질서가 보이죠. 사탄이 제일 세고 지상에서 사탄을 대신해서 움직여줄 분신 큰 짐승 그 큰 짐승의 또 다른 분신들은 작은 짐승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상에서 대리인인 지상에서 대리인인 성자 성자의 대리인들인 성도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도의 삼위일체와 상응합니다. 용 큰 짐승 작은 짐승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상에서 지금 이 힘들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리스도가 대장이 돼서 이쪽은 용을 대리해서 큰 짐승이 대장이 돼서 부하들인 작은 짐승과 이쪽은 그리스도의 부하들인 사도들이 연합해서 뭔가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 이게 아마게돈입니다. 아마게돈은 간단하게 선과 악의 대결이고 양심과 욕심의 대결입니다. 비양심과 양심의 대결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이 지상에서 어떻게 지상천국을 구현할 건가 좀 구체적인 감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바리세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들이죠. 즉, 내 안에 성령은 임하지 않았지만 그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나오는 율법은 보금적 율법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율법이에요. 즉, 간단하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보금적 율법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이 따르는 율법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주는 율법이에요. 구속을 주는 율법이 아니라. 기존 율법은 성령은 임하지 않았는데 율법만 지키라고 하니까 오히려 구속이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힘은 없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코스프레를 하게 되고 위선자가 되는데 이쪽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그 거듭난 그 영으로 우리가 혼을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율법이 선명합니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거 실천이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양한 증언을 하셨죠. 사시면서 행실로 보이셨죠. 몸으로도 증언하시고 말로도 증언하신 거 있죠. 그거를 본받아서 나도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존재들은 구원받아요. 어디 있건 구원받아요. 혈육 나는 무슨 민족이고 이스라엘 열두 집하에 소속이 됐고 안 됐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자녀 성령의 뜻대로 사는 존재 이 존재만 되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꾸 욕심이 커져가는 거예요. 나만 알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 나만 아는 그 욕심 무지와 욕심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있죠. 이게 불교에서 말한 탐진치고 탐진치가 사실은 그게 사탄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 안에 영혼 안에서 활동하는 사탄은요. 나로 와야금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거 이기적으로 만드는 거 지혜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까 거기에 나온 성령의 반대로겠죠. 주님을 경애하지 않게 만들고 진리를 모르게 만들고 진리를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용이라든가 뱀이라든가 해가지고 실체화 시켜서 이기했지만 사탄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실체가 없어요.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큰 짐승은 작은 짐승은 별게 아니고 사람이에요. 여기서 짐승으로 묘사하죠.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꾼이요. 소시오패스요. 소시오패스가 거기서도 또 레벨이 있으니까 소시오패스들 간에도 쟤는 못 당해 걔가 큰 짐승이죠. 작은 짐승은요. 걔 앞에 가면 왠지 나는 철화해져. 나 정도 소시오로는 거기가 앞에 가면 나도 차마 저 짓은 못해. 그게 큰 짐승입니다. 가장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던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존재로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가 다 악이냐 그건 아니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 이 예언이 될 때쯤에 로마의 악행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인데 소시오패스들이 황제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뜻을 어기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또 처형시켰잖아요. 로마에서. 이런 사례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처형시킨 존재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못된 지도자들 로마 제국 강대한 로마 제국을 큰 짐승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향후에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이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비양심으로 살아가는 조직이나 국가나 세력이 있고 인물이 있다면 그 존재가 큰 짐승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찾는 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드십니까? 찾아요. 인류가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들지? 찾아보면 젖주밍이 있겠구나 큰 짐승이 알 수 있어요. 저크리스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크리스토가 짠하고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미 인류는 힘들기 때문에 이 힘든 게 근원이 어디지? 우리 모두의 그 우리 모두도 이미 마귀의 자녀라고 볼 수 있죠. 비양심적인 일을 당연시하고 살잖아요. 소시오패스를 부러워하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 마귀의 자녀입니다. 짐승의 도장을 받았다. 별거 아니에요. 손과 이마의 짐승의 도장을 받았다. 여러분 상당수가 소시오패스 별력자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랑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작은 짐승 축에는 못 들어도 표를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누가 양심적인 일을 하겠다는 사람 양심해서 되겠어? 그럼 여러분 그쪽 소속에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의 세력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예수의 증언을 본받아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증언자가 된 존재들 그 존재들이 세력이 약해도요. 이 힘이 커져가지고 지상천국을 만들어낸다는 게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대립구도를 분명히 이해하세요. 큰 짐승 작은 짐승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큰 짐승은 그리스도가 상대해 주시고 사도들이 또 작은 짐승을 상대해야겠죠. 힘의 균형으로 볼 때는 실제로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힘도 안 써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입에서 칼을 뿜어내가지고 다 잡아버려요. 작사를 냅니다. 그냥 가서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빨이신 건지 입에서 칼이 나가서 제압한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팩트폭격이 아닐까. 팩폭을 하면 진실이 드러나면 다 무너져가는 그런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진리가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과 이선은 다 무너져 내린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뭔가 거짓과 이선이 드러나죠. 미투운동이니 뭐니 뭐 하는 게 거짓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갑질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갑질하는 존재가 작은 짐승 큰 짐승을 본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중에 큰 짐승도 있고 작은 짐승도 있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누가 제일 갑질하고 인류를 착취하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거를 남한테 열심히 하고 있냐고요. 반대로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존재들이 성령의 존재들이죠.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결국은 하늘에서도 그런 존재들 때문에 사탄이 내몰렸려 때잖아요. 지상에서도 누가 끝장내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의 구현자가 되는 존재들이죠. 그럼 끝장나는 거죠. 지상에서. 그 힘이 있어야 예수님도 힘을 받아서 하시지 않겠어요? 추수하려고 내려오신다고 그랬는데 추수할 게 많아야 신이 나서 추수하시고 악을 처단하시고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한교시로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벼락치기가 필요하다. 벼락치기.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이미 준비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이미 한 마음 이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특대로 살고 있는 존재는 예수님하고 이미 한 마음이에요. 한 성령이니까 한 성령이니까 한 마음이죠.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은요. 예수님이랑 이미 한 팀이에요. 이미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은 성령에서 지령이 온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이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같은 지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도 똑같이 울려퍼지는 진리라고요. 그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자명한 것만 자명한 것만 실천하고 찜찜한 것 안 하고 이런 분이 여러분 진짜 교회의 구성원이죠. 나 교회 다녀 뭐해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얘기예요. 그분들은 현세에서 뭔가 누리시고 계신 거예요. 큰 교회를 통해 누리는 거 큰 교회 다니는 그 인맥을 통해 뭔가 재미를 보시고 자기 나름대로 이미 거기서 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죠.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권력을 잡고 해계모니를 잡는 세상 그게 지상천국이 거기에 온다 하는 거고 지금 그런 인자가 배출될 해산했다고 나오지만 그거는 저는 환영이라 환시라 압축되어 있다고 봐요. 현재까지 안 나왔으니까 그런 인자가 배출되는 그런 토양도 벌써 그 여자 그런 나라건 그런 모임이건 물이건 간에 이미 하나님 뜻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초림 때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 뜻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인자가 거기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 태어난다는 거는 인자가 거기 임해서 그 무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하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부터 빨리 노력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 교회 키우고 이런 거 신경 쓸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개척교회 광명인가 끝내주대요. 편의점보다 많아요. 그 작은 지역에 교회가 1, 2층이 교회 이런 식이에요. 서로 마주보고 모든 개척교회들이 교회 실리콘밸리처럼 교회가 거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더만요. 저는 그거 보고 안타까운 게 그 정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남들한테 하나님 뜻이 뭔지 보여주는 진정한 증언자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게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원대한 뜻으로 이러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외양보다 실질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 홍의각당 할 때 뭐 제대로 된 건물이 있었나요? 그냥 모이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버거킹에 모이면 버거킹이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 2만 사람들이 버거킹과 맥도날드과 가서 앉아 계시면 거기가 신성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멋져도요. 거기 성령 2만 분이 안 계시면 거긴 텅 빈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도인 빠지면 절도 텅 빈 것처럼 돼요. 도인 돌아가시면 도인 한 분 계시면 절이 꽉 차요. 재밌죠? 도어둔 분이 한 분 계시면 초라한 절도 빛나고요. 아무리 화려한 절도 거기 도인 없으면요. 그냥 돈 지랄이라고 해도 그냥 그거죠. 그게 뭡니까? 그건 철저히 현세적인 거예요. 그냥 영적인 게 거기 가미되지 않으면 현세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현세적으로는 그게 권위도 주고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이득을 주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적으로는 그게 도움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의 도움은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가 없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답을 찾아야만 우리는 구원 받는 그거 도와주는 모임들이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인이 뭐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유튜브만 해도 별의별 진리의 강의들이 많지 않나요? 저희 강의 빼고도요. 사이비도 많고 진리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사이버 사이버 교회 사이버 법당의 시대도 열렸다는 거죠. 나 있는 것이 그냥 진리의 도량이 바로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가능해진 시대라고요. 이 시대에 구시대적으로 접근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앞으로 학교도 사라질 거다는 판에 인터넷이 지금 얼마나 유튜브나 인터넷이 얼마나 많은 걸 바꾸고 있습니까? 앞으로 학교도 완전히 질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오히려 이런 종교단체들도요. 절이라고 부르는 승가라는 것도 원래 깨달은 자들 모임이에요. 특정 지역이나 이런 건물이 아니라고요. 그냥 숲 속에요. 원래 승가에 들어가려면 수다원과 이상이어야 돼요. 열반 체험자 이상부터 승갑니다. 원래 초기경에. 도인들이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거기가 승간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있으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원형으로 오히려 돌아가자는 거죠. 원형으로 돌아가라. 한 2천 년간 이상한 짓을 많이 해왔어요. 그거 버리고 원형으로 돌아가라. 교회 건물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그 원형으로 돌아가서 활용하시라. 건물로 활용하시더라도. 그럼 아주 맛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급한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나부터 빨리 구원을 얻어야 되고 내가 증언자가 돼야지 여러분 나도 구원 못 받았는데 남 물고 늘어진다고 안 됩니다. 내가 증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보니 이렇더라 라는 얘기를 예수님처럼 해주시면 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성령 뜻대로 살고 있다. 그랬더니 요즘 이렇게 살고 있다. 너도 내 삶을 보면 알 거 아니냐. 이 말 정도 해주셔야죠. 예수님 같지는 못 하더라도 비슷하긴 해야죠. 이게 원형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아지는 곳에 인자가 임할 거고 인자가 임해서 그 무리들과 함께 암화계들을 승리로 이끌 거다. 이런 스토리로 아시면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예수님 여기 오셨다고 해서 재림 예수만 한 100명 된대요. 지금 대한민국에 재림 예수 오디션 같은 거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저같은 재림 예수 선발전 탈락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내고 퀴즈 내서 보내고 해보라고 해서 성령 뜻대로 사는지 보고 보내고 구별하고 해야 될 정도의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재림 예수의 각축장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후보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여기가 그런 위대한 영적 강국이 되면 좋겠다는 거는 저도 소원입니다. 한류처럼 전 세계에게 이것이 성령이고 이것이 양심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아주 그렇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용성했던 것도 저는 그런 인연도 있어서 라고 보고 싶기도 해요.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 성했습니다. 왜? 우린 종교의 그 본질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 민족은. 다양한 종교를 통해 뭘 추구해왔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됨. 이웃과 사랑함. 이웃들을 사랑함. 경천애인이 우리가 모든 종교를 통해 추구했던 가치예요. 하나님 공경과 인류를 사랑함. 이거 홍익인간 나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유지를 받들어 홍익인간 하자는 나라잖아요. 애초에 단군신화 때부터. 인연이 깊은 것 아닙니까? 도가 펼쳐지기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요한계시록 읽고 각성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보고 재난의 뭐 이런 데 겁먹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자는 구원 받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따르는 존재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탄을 물리친다는 게 별게 아니라 인류로 하여금 죄 못 짓게 만들면 사탄은 인류로부터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원래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죄 짓는 자가 많이 나올 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죄 짓는 자가 없으면요. 사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유혹을 당했을 때 무참히 그 유혹이 지고 나면 사탄한테 내가 당했구나 그러지만 여러분이 그 유혹을요. 성령의 뜻대로 이겨내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구나 가도 돼요. 사탄은 없는 거예요. 등장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시험하셨구나 나를 성숙으로 이끄셨구나 이걸로 끝나요. 스토리가 사탄이 빠져버려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 인간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하기 따라서 이 상황은 달라진다. 이 우주 역사가 달라진다. 인간이 중요하고 죄 짓는 인간 덜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도 따르는 인간이 많이 많이 배출되게 우리가 광야에서 3년 반을 양육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이 한 번 그런 일을 해보자 하는 사명을 세우고요. 홍의인간 원래 국시로 삼는 나라 아닙니까? 널리 인류를 사랑하자 하는 게 우리 국시니까 우리 민족이 한 번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고 그러면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저는 후보 자격은 있다고 보고 진짜 본질에도 집중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